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구 저 5 아니 우리 엄마 네 아휴 뭐 이렇게 살아온 삶이 이렇게 고단해 엄마 응?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우리 엄마 보니까 내가 계속 눈물이 나 응?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엄마한테서 손톱에 그게 뭐야 엄마 때도 다 껴갖고 양말은 빵꾼하고 옷은 얇게 입고 이 한겨울에 왜 그러고 다녀 이 추운 날씨에 그냥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남자 때문에 아휴 내 미치겠네 엄마 이거 우리 신도부 올린 건데 이거라도 따뜻하게 신고 살아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 엄마 이겨울에 얼어 죽어 아휴 그냥 신랑이 부담이 나가지고 다 그냥 그 여자한테 다 갖고 가버려가지고 그냥 몸만 나왔어요 몸만 아휴 그럼 뭐해서 먹고 살아 엄마 지금? 그냥 살아 목숨이 질기더라고요 그냥 그냥 박스 주사다 팔고 빈 병 모아다 팔고 잠은 어디서 자 엄마? 잠은 그냥 그냥 뼛썩 시려도 쫙 윗등이 가면 또 자를 곳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2층 남은 밖에 어디서 자 밖에서 지금 손가락에 얼음 다 들고 발도 시립고 손이 그게 뭐야 살아 보려고 살아 보려고 계속 그러는데 자꾸 어그러지는 일만 생겨가지고요 밥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또 어디서 밥 생기겠죠 뭐 이따 밥 먹고 가고 엄마 여기서 한동안 지내 여기서요? 어 여기 어차피 내가 여기 방 하나 줄 테니까 엄마 어디 취직자리 구하고 조금만 그래도 할 때까지만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면 그래도 바람은 안 들어오고 배는 안 걷고 살 수 있으니까 엄마 여기서 살아 여기서 있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아유 아유 말씀만 해도 따뜻해져요 배도 부르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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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누가 안아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유 오죽한 엄마가 그 몰골로 해서 여길 찾아왔겠어 그치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살면서 엄마가 아버지 어떻게 살지를 찾아보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만이라도 낮아 엄마 여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발이 지금 따뜻해지나봐요 간지러워요 아이고 미치겠다 엄마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죽어 네 아이고 뼛속 시린 겨울도 한두 번이지 밤에 잠이 안와요 한기가 들려가지고 내가 돈을 보태준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여기서 밥 먹고 잠자고 여기서 해 엄마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찾아줄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아이고 살자 그런데 그 인간이 나갈 때 나한테 무슨 원한이 적들에 이거 뺏어가고 저거 뺏어가고 엄마가 바보같아서 바보같아서 엄마가 다 가져가도 뭘도 못하고 그러고 온 거 아니야 왜 그러고 살았어 숟가락 뭉덩이 하나 각오로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별의별 고생 빡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다 하구요 아이고 이제 살아보자 여기서 엄마 이러네 같이 살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